네, 오늘이 12월의 두 번째 장인데 마치 12월 첫 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진단 마련했는데요.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우리 관심은 파월 의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뭐 금리기나 하면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12월 산타델리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리서치 전망은 박스권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12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약간 박스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정책에 대한 전환 기대감이 너무 좀 빠르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한 5번 정도로 금융시장에 전망이 돼 있고요. 금리 인하가 3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연준이 얘기한 거랑은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12월 FMC 같은 데서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12월은 전통적으로 수급이 약한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이 취약한 가운데 지금 너무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약간은 업사이드를 높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의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그 뒤에 연말에 가까울수록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랠리를 보인 미국 시장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뭔가 좀 주춤하는 듯한 호재라고 받아들여도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런 시장이고 우리 시장도 좀 변동법이 줄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다시 급등을 했어요. 이 변동성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이럴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해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도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아니면 유로존에 20위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라는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물가 지표가 조금 낮게 나오고 경제 지표가 좀 깨지는 시점이 되면 유로존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 유로존이 유로화 약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약간 물가 지표가 둔화가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요. 이게 스윙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원화가 상대적으로, 원화는 사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강세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좀 출렁거림의 원인 같은데 아직까지 당분간은 언제 금리는 나설 거다라는 게 명확해지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환율을 또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상황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12월이 전통적으로 수급이 좀 약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2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국인 기관 다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 투자자들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연말 결산을 앞두고는 차익 시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간소화해 가져갈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하 국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깔고 가야 되는 곳들이니까 사고 팔고 매매가 줄어든다 이런 정도지만요. 외국인은 한국 익스포저가 보통은 연말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 10년치를 보면 외국인이 산 해가 3번이었고요. 판 해가 7번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좀 얇아지고 기관 수급도 얇아진다는 얘기는 약간은 반대로 반대급부로 개인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12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사실 오늘 시장도 뭐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종목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IR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이거 받을 수 있는 대상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딱 구분했는데 외국 우려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부 규정에 따라서 관련주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 합작법인 세운 기업들 이 지분율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합작을 하면서 한 반반 정도씩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던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25% 이상 중국 비중이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맞고요. 이미 설립을 해둔 기업들은 대부분 그 배터리 수요가 중국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분율을 조정해서 한국을 75%, 중국을 25%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아질 테니까 향후에 투자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부담은 생겼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정말로 보조금을 못 받아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식의 작용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 아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금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또 중국이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1위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다 덧붙여서 또 요소 수출 제한까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정부는 한 3개월 이상 여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관련 섹터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흑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체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의 부분이니까요. 특히나 그게 아닌 저품질 흑연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안 했으니까 이건 타깃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중국의 일부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여튼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당장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반기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는 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얘기는 한 5개월 정도의 흑연 재고는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흑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약도 지금 체결을 해놓고 이런 답변안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불편해지고 비용이 많이 드러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생산 차질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비료가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좀 통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소수는 상대적으로 재고는 좀 적어요. 한 3개월 정도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년 전에도 그런 걸 겪었을 때 상당히 요소수 대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불편함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분야는 첨단 제조업이 들어가는 이런 분야라기보다는 자동차나 특히나 우리가 퇴출해야 되는 디젤차나 아니면은 비료산업 이런 쪽과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의 첨단 분야 경쟁과 관련되는 부담은 조금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물류 쪽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소수 사태 겪고도 다시 이제 또 워낙 지리적이고 가깝고 가격이 싸니까 중국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자 미국 경제를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주목해야 될 지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FMC 이전에 발표된 지표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오늘 밤이라고 해야겠죠. 제조업 수주 지표들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도 떨어지고 있고 고용도 싣고 있는데 그 반대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식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제조업 수주 지표들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 비하면 조금 더 주목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망치는 한 2%대 중반 정도 마이너스가 날 거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과거 3년치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조금 더 하방을 걱정하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수요일 날 나오는 ADP 고용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일 텐데요. 거기서 고용이 얼마나 둔화되는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11월 중국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 여기서 경기 수축 국면이다 이런 진단이 많은데 또 반면에 금요일에 발표된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여기는 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차이신과 국가통계국 PMI의 차이는 차이신이 조금 더 중소기업들, 민영기업들이 더 많이 차지가 돼 있고요. 국가통계국은 아무래도 구경기업들, 더 큰 기업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구경기업들이 지금 고레버리지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조금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 부분의 온도차에서 조금 더 구경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중국은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 국면에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 둔화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미니 부양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PMI가 올라오는 게 일부 확인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참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또 우리 수출입 동향 발표됐는데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증가세가 됐습니다. 이거 하여행 아이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11월에는 사실 10월보다는 약간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약간 낮아질 거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6%에서 4%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걸 보니까 7%로 오히려 10월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보통은 9월, 10월이 이런 성수기고요, 수출에서. 11월, 12월은 9월, 10월보다는 약간은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보통 쌓아두는 기간이 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더 좋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수요가 한국 주요 수출품들의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다 둔화되는 곳들이 많은 가운데 들어올려지는 게 한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아이비들은 조금 길게 전망하는 데는 2025년까지 괜찮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좀 침체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수출이 살아난다는 건 반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게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동안에 수요가 한번 위축이 됐다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좋아지지 못하고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 기간이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버용 투자 이런 쪽이 원래는 돼야 될 만한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자금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줄어든 가운데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AI 반도체 같은 첨단 반도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용 서버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들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하이엔드 투자도 어느 정도 해놨고 그러고 난 범용으로 다시 자금이 돌아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은 조금 긴 호흡에서 이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 기간을 생각하면 항상 의심에서부터 확신 내지는 과일로 가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에 한 초반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확신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출은 중국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경기 올라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업에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 양대 엔진이니까 그게 가치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동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다만 중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중국 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중후반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한 2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향 수출은 그때 당시에 한 10% 중반이었어요. 지금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중요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계속 중국 향 수출 비중이 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눈높이가 시장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지금 와서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의 데미지를 얻을 것이냐 증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리 눌릴 것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희석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기대해야 되고 좋아지면 정말로 한국 입장에서 환호할 일입니다만 당장 내년까지만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이 여전히 민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최근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그런가 하면 방산주, 이와 함께 우주항공주 이렇게 빠르게 뭔가 섹터별로 변하는 것 같아요. 12월에 어떤 테마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테마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관심이 굉장히 호흡이 요즘은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월 중에 한 1, 2주를 타깃해서 잡는 게 용이하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개인 수급이 계속 밝히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1, 2월까지 보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끝낸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12월 대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가지 정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말 이외에 3월에 다시 배당 기한일을 정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1, 2월에는 배당 투자들이 또 그쪽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되는 것은 주로 금융주랑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분야들이 있는 텐데요. 반도체랑 그리고 시크리컬들 일부 종목들 이렇게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용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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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